한국국토정보공사 산업, 경제, 문화가 녹아 흐르는 서울시민의 삶의 터전 큰현대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한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부상한 한강 지난 2006년 한강중심의 도시공간구조재편이란 슬로건으로 본격화된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12개 한강공원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공간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다 자연과 서울시민소통의 장을 열어나갈 에코네트워크 테마를 부각한 한강공원 조성 수려한 경관으로 강물과 서울시내를 수놓는 한강의 야경은 그야말로 근현대 공공디자인의 보석으로 손꼽힌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열린 디자인 세계가 즐겨찾는 명소로 평화의 강 생명의 강 공생의 강으로 꿈할 창조적 상태 디자인과 함께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주장관의 교감이 이루어집니다